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장수정의 톡톡에서는 한국과 독일 두 나라 간의 문화를 잇고 있는 한국에 귀한 독일인 빈도림 번역가를 만나봅니다. 열린공간톡 지금 시작합니다. 정재형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요일 아침입니다. 가을도 됐고 건강하시고요. 모처럼 뵙습니다. 저도 상당한 시간 동안 광주를 떠나서 독일에서 또 정권 교체한다고 서울에서 지내다가 최근에 광주에서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주 뵙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독일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 이후에 독일로 떠나셨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머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떠나셨고 거기서 무슨 일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전이 혁신도시 나주로 올 때 제가 여당 국회의원일 때 한전이 오게 만드는데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이 먹고 사는 것이 결국 에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치 작년 2월 달에 공천에 짤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천이 짤려서 잠시 쉬게 됐는데 뭘 하지 하다가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 독일의 에너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이라는 곳에 방문학자로 한 7개월 있다가 대선이 급해져서 촛불 때문에 대선이 빨라져서 도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독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도 만나고 기업도 보고 또 정책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빨리 들어오신 거잖아요. 대선 때문에. 그래서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도 맡으셨고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기대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장 함합형도 나왔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지역에 계신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은 청와대나 내각, 즉 이 정부가 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공약으로도 냈고. 그러면 이런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정말 지방자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하고. 그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잘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또 다른 하나가 길이다.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그 일에 제가 복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혹시 이제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콜도 러브콜 같은 것도 많이 있으셨겠죠. 어떻습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하고 싶은 일도 좀 있었고요. 또 만약 제가 정부에서 한다면 어떤 일을 해볼까. 제가 있었던 보건복지 영역에도 제가 연금정책을 포함해서 좀 고민이 많았고. 또 정무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 쪽도 4년 내내 국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해보고 싶은 영역이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방자치의 성공. 새로 도래할 자치분권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호남이. 호남이 사실은 이 정부의 주인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의 고민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자치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관련된 얘기는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벌써 이제 넉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재인 정부 넉 달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까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은 빠르고 또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가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께서 돈이 안 들고 또 법을 안 바꿔도 되는 그런 일. 결심만 하면 국민들을 기쁘게 하거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지난 4개월 동안 해왔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재벌개혁이나 노사관계 또 개헌의 문제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참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남북관계만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대가 있는 거고 미국이 있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거고 또 국회 내로 와봐도 이번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 국회의 세력 편제가 만만치 않는 즉 집권 여당의 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편에서 인사에 대해서 약간 소리가 나고 몇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추천된 점 이런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호난민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이제 시작 단계인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광주의 기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광주 크게 봐서 이제 호남과 문재인 정부의 관계 어떤 식으로 유지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광주가 그동안에는 역사적으로 한 세 번의 고립의 경험이 있습니다. 80년 5월에 고립이 한 번 있었고 90년대 김대중 대통령만 빼고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호남이 고립됐던 적이 있고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역시 호남은 소외되고 차별받고 고립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정권교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저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사실은 촛불과 호남이 결심을 해서 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의 정권이자 촛불의 정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 정부의 성공은 호남의 성공과 일미 하나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호남이 성공해야 되고 호남이 성공하면 이 정부는 또 더불어 같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호남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거냐. 우선은 당장은 호남에서 추천되고 발탁된 호남 인사들이 이 정부에서 일을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말 자치주권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호남이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호남이 특히 광주의 성장 동력을 잘 만들고 연구해서 정말 이 정부가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와야 된다. 정권교체는 몇 번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도 해봤고 노무현 정부로도 해봤습니다. 이번 또 정권교체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성공한 정권교체를 꼭 이루어야 되는데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정권교체를 성공했냐라고 묻는다면 절반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는 꼭 성공시켜야 되고 그 성공의 주역이 우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부터 자치 역량을 키우는 일부터 우리가 잘 준비하는 일이 과제다 싶습니다. 그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벌써 내년도 정부 예산은 나오고 나서 호남 예산 홀대, SOC 예산 홀대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먼저 제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그 호남 SOC 예산 홀대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11년도에 예결이 간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이 간사. 그래서 2012년도 광주 예산은 사실은 제 손을 거쳐서 많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결이 간사를 해본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안철수 대표가 호남 홀대, 특히 예산 부분에 홀대가 있었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우선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 KTX 2호선 예산을 예를 들면서 지자체에서 3천억을 요구했는데 154억만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호남 홀대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실제로는 154억 정부 예산이 반영된 건 맞는데 작년에는 얼마가 반영됐냐면 7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75억이 반영됐고 올해는 154억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2배 이상 반영됐다. 단지 지자체에서는 광주시에서는 3천억을 요구했는데 그 지자체의 요구가 잘 검토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지자체에서 더 신중히 검토하고 정부의 반영 요구를 잘해야 하는 것이 과제였는데 마치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의 반영을 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걸 알고도 말했다면 매우 정략적인 거고요. 몰랐다면 당대표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지난달이었죠. 광주성장 더큐브라는 조직을 만드셨는데 싱크탱크 개념으로 만드셨는데 이거 출범을 두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사표 공식적으로 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출사표는 아니고요. 광주를 뜨겁게 사랑할 자신이 있는지 광주를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광주의 비전을 제대로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제 스스로가 결론을 맺을 때 제가 출사를 시민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단지 제가 독일에서 7개월 동안 머무면서 독일의 많은 싱크탱크를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싱크탱크, 당의 싱크탱크, 기업의 싱크탱크를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독일이 강하다. 왜 강해졌을까? 그런 연구소, 정책연구소가 부러웠던 겁니다. 제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정책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올해 대선에서 제가 종합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역시 광주, 전남 공약을 일일이 제 손으로 다 직접 만들고 취합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독일 경험 그리고 과거 정책위 의장 경험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공약을 만드는 경험에 비춰볼 때 결론적으로 정책이 힘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또는 선거가 무슨 정책? 그건 악세사리고 별로 유권자들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혈연지원, 학연 또 정당 이런 걸로 많이 선택하는데 그런 선택의 밑바닥에는 이 정책의 어떤 힘, 좋은 정책, 좋지 않는 정책 이런 힘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 문재인 후보 곁에서 이렇게 보니까 도시재생 정책 같은 거, 후보 공약이 엄청난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또 찬반이 여전히 있었습니다마는 81만 개 일자리 정책,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되냐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해주고 정말 찬성, 박수를 보내줬던, 관심을 보내줬던 이런 걸 보면서 만약 제가 내년 시장에 도전한다면 저는 정책으로 대결하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보겠다. 그러려면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싱크탱크 아닐까. 그 이제 큐브, 더 큐브지 않습니까? 좀 그 이름으로는 좀 생소하고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 특별하게 큐브라고 지은 의미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을 맡고 계신 지스트 김준하 소장님께서 지은 이름인데요. 광주성장 더 큐브입니다. 이 큐브는 어렸을 때 저희들이 37개의 조각으로 이렇게 마치는 놀이를 많이 했던 그런 놀이기구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27조각입니다. 3곱하기 3곱하기 3. 27조각 맨 가운데 한 조각이 광주의 정신을 담는 조각이다. 그리고 정신을 둘러싸고 26개의 조각이 광주의 이슈와 아젠다. 예를 들면 광주역을 어떻게 할 거냐. 광주군공항을 어떻게 할 거냐. 광주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26조각의 이슈와 아젠다를 정해서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첫 포럼을 여셨어요. 그때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하셨는데. 첫 번째 주제로 그거를 정하게 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미래 사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100세를 넘기는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도시는 어떨까. 지금 우리 광주시의 도시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양일까라는 도시의 모양을 좀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큐브의 첫째 포럼을 스마트 시티, 광주에 어떻게 만들까. 이런 주제로 우리 정세균 의장님, 추미애 대표님, 또 국토부, 과학기술부,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하고 함께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26개의 아젠다를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식으로 해나가신다는 계획이시고요. 그리고 지난 5.18 기념, 37주년 기념식 때 의원님이 눈물을 내시는 장면이 잡혔어요.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5.18이 사람 강기정에는 어떤 의미인지 남다르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저는 강기정 이름 앞에 매번 광주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12년 동안 강기정 의정보고서 앞에는 반드시 광주, 강기정이라고 써왔습니다. 광주가 5.18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우리 정신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고. 80년 5.18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직접 5.18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니믈리안 행진곡을 부르고 책을 쓰고 망월동의 지킴이가 됐던 것이 저다. 그리고 작년에 독일로 다녀와서 올해 공약을 만들 때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헌법 전문의 5.18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공약의 1번으로 5.18 헌법 전문화 이런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니믈리안 행진곡을 재창하자. 도대체 이 우리의 노래를 우리 광주의 노래를 못 부르게 한 이유가 뭐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소위 투쟁도 하고 법도 내고 그랬는데 결국 안 됐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첫 행사로 그 노래를 우리의 노래를 부르게 했고. 또 단순히 5월의 가족만이 아니라 5월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죽어갔던 우리 표정두 열사를 비롯해서 5월의 어떤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헌신하고 이름 없이 쓰러져갔던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저 스스로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났던 겁니다. 5.18 지금 국방부 특조위까지 구성이 돼서 진일보 한 상태이긴 한데 진상규명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찾아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매장 지역을 역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을 찾아내서 진실규명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5.18 헌법 전문화하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자, 5.18의 정신인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다면 민주주의 제도를 이끌어갈 민주주의의 사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 민주주의를 지키는 변호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일상 우리 광주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5.18의 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방금 5.18 말씀하시면서도 국회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셨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도 실제로 비춰졌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시민들이 보실 때는 강 의원님 하면 조금 과격하고 투사적인 이미지도 있는데 실제 본인이 생각할 때 강 기정이라는 사람, 실제 그렇게 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비춰졌다면 거의 제 모습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저의 청춘, 저의 열정을 조국을 사랑하는 데 그리고 광주와 지역을 사랑하는 데 제가 바쳤을 뿐이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정략적,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제가 분노하고 때로는 폭력적, 때로는 과격한 적이 저는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더 강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은 추궁하면서도 제가 강한 건지 제가 옳은 문제제기를 하다가 옳게 문제제기를 하다가 강하게 보인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광주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아직은 결정은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은 접으신 건지 그거는 궁금한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3선을 끝으로 12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타이에 의해서 잠시 쉼을 가졌는데 잘 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도. 너무 달려왔어요.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좀 지친 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에너지를 너무 소진하다 보니까 좀 충전도 필요했던 그 기간이 한 2년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해수로. 이제 뭘 할까. 사람에게도 나이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2살에 전두환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제가 감옥에 가서 약 3년 7개월을 감옥에 갇혔던 그런 나이태가 있고 또 34살, 만 34살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도전했던 그래서 38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그런 나이태도 있고 이제 내년이면 만 나이로 54시인데 내가 내년에 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 내 인생에 어떤 나이태를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결말로 생각하겠습니다. 여지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끝으로 이제 꼭 우리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 19일 날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데요. 거기에 참가한 교수님들. 우리 광주 교수님들이 아닙니다. 광주는 조금밖에 모르는 교수님들인데 그 교수님들이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광주는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번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아, 광주는 정말 힘이 모이면 뭔가를 이뤄내겠습니다. 그걸 좀 해보십시오라고 저한테 주문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아, 광주는 정말 할 수 있는데, 힘이 모아지는데 모으기만 하면 광주는 폭발적으로 할 수 있을 건데 그 제가 그런 일을 좀 해볼 수 있을까? 광주의 다양한 에너지를 한번 뜨겁게 뭉쳐볼 수 있을까? 광주 시민들이 저는 그거에 호응하면 좋게, 호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추석 다가오는데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기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8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체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꼼꼼히 그리고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장수정의 톡톡 장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요. 독일 출신 귀하 한국인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한국과 독일을 잇는 문화 전도사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밀랍초의 명맥을 이어 공방을 운영하고 계신 빈도림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KBC 열린공간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드림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자연하고 잘 어우러지는데요. 여기 사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죠?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네. 자연하고 좀 잘 어우러져서 저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혹시 집을 좀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이 구경하세요. 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십시오. 네.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어떤 공간인가요? 아, 여기는 우리 거실, 부엌, 여러 가지 용도 합친 공간입니다. 네. 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는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부할 때나 다른 가르칠 때나 그때 이제 책을 많이 모으고 되죠. 음, 2005년도인가요? 12년 전에 귀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국과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인연이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 74년도 제가 처음 하고 왔어요. 음, 그때 이제 유학하러 와서 이제 서울대학교 다녔고 그 다음엔 다시 독일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또다시 한국에 나와서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독일 대사관에서도 근무하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05년도 이제 마침 귀화한 겁니다. 오, 그 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는 완전히 나의 생활 중심지 이곳 담양이고 한국이고 그리고 저기 다시 말하자면 이제 독일로 돌아갈 생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사회의 한 구성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 독일에서도 한국 공부를 많이 하셨고 4호 박사라고 들었는데요. 저거 맞나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국학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외국에만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뭐 국문학이 있고 저기 국사가 있고 등등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저기 서양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한국학이란 것은 모든 문화 분야를 포함한 그런 학문이 되는데 한국에 대한 모든 것 말하자면 물론 이제 전문 분야를 이제 선택하게 되죠. 유학을 오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모습은 좀 어땠나요? 그때 약 40년 전이니까 지금 현재 한국 모습하고는 저기 알아보기 힘들 정도 많이 달랐죠. 많이 달랐고. 그런데 그것도 이게 바로 하나의 매력이 되죠. 많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는 한국에 대한 아는 지식, 정보 거의 없었어요. 중국하고 일본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은 완전히 이제 백지의 나라 비슷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독일로 가셨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교수 생활을 하신 건가요? 네. 그때는 이제 독일말 가르쳤죠. 완전히 이제 반대로 된 거죠.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독일대사관 통역으로 가교 역할을 좀 하셨다고요? 글쎄요. 제가 대학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독일대사관에서 독일 외무부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통역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서울로 옮겼고 그때는 이제 물론 통역하는 사람은 항상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두 개의 언어를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 가능케 하는 사람은 통역관이죠. 그렇죠? 그리고 언어만 아는 것이 아니고 양쪽 문화, 역사, 배경 그런 사고 방식을 알아야만이 알맞는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시라고요? 글쎄요. 각별한 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몇 번 만나서 통역은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야당 당수 야당 후보자였을 때도 독일에서 저기 국회의원이나 다른 이제 손님이 올 때 통역했고 그리고 저기 김지정 대통령께서 독일 방문해서 그때 그 유명한 베를린 선언 때 제가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귀화를 하실 때 독일로 갈 생각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선택하게 된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매력에 사로잡혀서 한국을 귀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 뭐 특별한 그때 시점에 특별한 매력보다 그때는 벌써 그곳을 넘어간 거죠. 여기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매력이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그 이전에 이제 느껴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저기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귀화할 때는 사실 그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독일 외무부 직원으로서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만두면서 또 여기 시골에 내려오면서 계속 이렇게 저기 외국 사람 행세하기에는 조금 어색하다고 신청을 했죠. 네 빈돌이 선생님의 부인이신 이영희 선생님도 함께 모셔서 번역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번역가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공동 번역으로 원불교 경전을 이렇게 번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원불교 교전 우리가 같이 번역을 했고 그리고 법어집도 하나 번역했고 그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걸렸어요? 어려운 다 합해서 그 두 권의 책은 한 8년 걸렸습니다. 오 대자위인 것 같네요. 그래요. 좀 복잡하죠. 이 형부는 정말 훌륭한 번역자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힘들어 한 잔 해주시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하나 이렇게 완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작품을 우리 둘이 좀 애썼습니다. 평소에 원불교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불교 중에서도 한국 불교니까 특별히 한국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번역 일을 하시면서 좀 한국적인 정서나 이런 게 이형희 선생님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았죠. 우리는 번역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번역할 때도 이렇게 역시 같이 하고 그러니까 독일말 잘하는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 조금 하는 독일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은 이제 이상적인 그런 관계가 되죠. 네. 그 나라에 좀 문화나 이런 게 반영돼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드셨을 겠어요. 네. 그래요. 감정적인 그런 느낌이 탁 와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제가 저의 모국어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질문을 하면 단지 짧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해주시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죠. 네. 선생님 그 빈도림 선생님께서 요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취미이시고요. 네. 또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강의도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네. 이번에 서울의 서초동에서 요리교실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글쎄요. 뭐 그렇게 뛰어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아 저기 재미로 하기 때문에 또 원래 그 요리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저는 먹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몸도 이렇게 그 굉장히 좋아지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자신의 요리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주로 서양 요리를 많이 하세요. 이번에 서초동에서 할 요리도 서양 요리인데 한국 요리들을 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으시니까 또 서양의 요리를 소개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글쎄요. 그 저기 소위 양식 요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저기 일반 주부나 그 저기 가정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 뭐 가끔 이제 텔레비에서 보면은 뭐 엄청난 뭐 재료도 뭐 그 구하기 어려운 또 저기 여러가지 그 복잡한 뭐 도구 있어야 된다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집에서 그 좀 용기를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두려움을 좀 완화시키려고 내가 이제 그런 교육적인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혹시 양초를, 아 초를 만드는 공방에 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실컷 구경하세요. 네. 그럼 그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향이 딱 나는데요. 이게 바로 밀랍초의 향인가요? 네. 밀랍은 약간 이제 꿀 냄새가 나거든요. 그 벌들이 그 벌집 소위 거기다 이제 꿀을 담기 때문에 나중에 꿀을 빼도 계속 그 냄새가 비겨져 있으니까 꿀 냄새가 나옵니다. 오. 제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다 색이 노란색인데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어요. 이 밀랍은 원래 그 벌 몸에서 나오잖아요. 네. 몸에서 나올 때는 투명해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인데 저기 그 안에다 꿀하고 그 꽃가루 담기 때문에 노란색이 물들어요. 오. 그래서 천연 밀랍은 언제나 노란색입니다. 오. 천연으로 쓰면 항상 노란색인 건가요? 오. 근데 뒤쪽에 약간 하얀색에 가까운 초도 있는데 이 초는 뭔가요? 그 초는 오랫동안 전시됐던 초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바래요. 색깔이. 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이 하얗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색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황밀하고 백밀 구별했어요. 네. 먼저 한국의 많은 곳들 중에서 전남 담양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는 우연이고 친구가 여기 살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하고 좀 괜찮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땅 팔고 싶어서 먼저 조그만한 땅 텅어리 샀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담양은 대도시 변들이 광주 광역시에 담고 있는 군인데 그러면서도 건강한 시골 사회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을 보면은 이제 대도시 서울이나 대구나 이렇게 근처에 있는 시골 동네는 조금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난개발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많습니다. 음. 딱 봐도 담양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매력을 한 가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바로 이제 그 교통면에서 대도시까지 우리는 저기 고속도로 가까우니까 한 15분만 가면은 차 타고 가면은 광주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물건이나 뭐 저기 사람 만나거나 할 때 그 저기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고 하면서도 특히 이곳 골짜기는 이제 완전히 그 외부 세상하고 조금 차단된 그런 조형한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쭉 봤는데 여기 오신 지 한 20년 정도 되셨죠? 도로가 아주 지금은 잘 돼 있는데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변화했나요? 많이 변했죠. 내가 처음에 담양을 왔을 때 한 아마 한 30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대부분 도로들이 아직 비보장 도로였어요. 아주 이제 국도 정도 되면은 이제 보장돼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그 지방도로가 이제 대부분 비보장 도로였고 남도 전체 그런 큰 동적하고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좋아졌고 저기 오시면서 보셨죠? 전부 다 이제 보장돼 있고 우리 그 저기 오지까지 그 아스팔 보장도 돼 있고 굉장히 좋아졌고 또 이제 통신망이 많이 거기다 이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통신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 인터넷 전 지금 광케이블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됐었나요? 처음에는 인터넷 거의 안 됐죠. 이렇게 전화선은 있었는데 별로 상태로 안 좋았고 굉장히 누렸죠. 말하자면은 지금은 이제 최고속 인터넷으로 우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네. 밀랍초가 다량의 특산물이 될 정도로 유명한데요. 여기는 오는 길에 보면 꿀초라고 돼 있는데 같은 건가요? 네. 꿀초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고 듣기 좋게 그리고 이제 꿀과 관련된 것도 있고 물론 거기다 이제 벌들이 꿀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만들고 글쎄요. 좋은 것은 이제 일단 전연 재료고 타면서 유해물질이 유해물질을 풍기지 않고 그런 좋은 점이 있고 굉장히 귀한 재료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벌들이 한 마리씩 이렇게 조금씩 한 방울씩 이렇게 그 밀랍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저기 자연의 선물이라는 그런 정도 그 저기 생각할 수가 있죠. 시행착오도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발생됐어요. 초를 만들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담검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통에다 심지를 담갔다 됐다 하는 그런 식인데 그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만일에 이제 그 창문 열어놓고 저기 바람 불면은 나중에 이제 얼룩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실험을 했어요. 그럼 담갔다 뺐다를 정말 수없이 반복을 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굵은 초도 있고 가는 아주 가는 초도 있죠. 여기 이제 굉장히 가는 초. 이게는 이 정도 하려면은 한 3번 정도 담그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그 저기 제대에 올라가는 제대초 이게 제일 굵은 초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것 중에 그거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불어나면서 담급니다. 네. 또 천천히 살고 느리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우리도 사실 느리게 살고 싶은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리지는 않아요. 좀 유감스럽지만. 근데 이제 그 시골에 살면은 여러 가지 그 도시생활하고 이제 시달리는 그런 것은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이제 우리 사업하기 때문에 꼭 시간 지켜야 할 그런 의무는 없지만은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 놀고 또 어떨 때는 바쁠 때는 이제 밤 10시까지 12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자유 있는 것은 여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느림의 미학과 지금 입고 계신 계량한 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한복 편하세요? 편하죠. 여러 가지로 편하고 특히 이제 그 몸집이 조금 풍부한 사람에게는 저기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도 오랜 시간 양복을 많이 입으셨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것 때문에 양복을 이제 안 입어요. 아우 정말요? 하도 저기 대사관 다닐 때는 이제 그 제복처럼 꼭 이렇게 넥탈 메고 와이셋 입고 양복 입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여기 내려와서 그럴 필요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또 삶을 살아가실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이제 자꾸 이렇게 나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아마 우리 목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벌써 많은 것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렇게 즐기고 쉬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 초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뭐 여행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아마 그 생각이 갈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빈돌인 선생님의 일상을 살펴봤는데요. 느림을 통해서 행복을 마주한 그를 통해서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은은한 향과 밝은 빛을 내는 초처럼 우리의 삶도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수정의 톡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은한 향과 밝은 빛을 내는 초처럼 우리의 삶도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